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은요 이제 대리 부분인데요 항상 파트별로 그 부분이 끝나면 기출문제로 확인을 하시고 그런 식으로 하세요 지금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의는 한 파트가 끝나고 그러니까 대리 끝나면 또 그 기출문제를 풀거든요 그런데 여기 올리는 것은 심화이론 강의 따로 기출 따로 이렇게 올린다고 그러니까요 참고하셔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 파트가 끝날 때마다 이렇게 그 부분 다시 기출문제 같이 이렇게 풀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기본이론 때 이렇게 자세히 해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뭐 판례 같은 경우도 기본서에 있는 판례에 제가 웬만한 거 다 우리 라이브로 해가지고 강의를 드렸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심화이론에서는 이제 이론에서 어떻게 해요 기출문제 문제 쪽으로 조금 이렇게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거죠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이제 뭐 예상문제 푼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이론에서 문제 쪽으로 훨씬 더 많이 무게중심이 옮겨가겠죠 그죠 그리고 모의고사 쪽 이렇게 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완전히 이렇게 무게중심이 문제 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론에서 문제 쪽으로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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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게중심이 이렇게 이동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다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기본강의 있잖아요 기본강의에서 조금 더 자세히 해드렸으니까 그 부분에서 확인을 하시고 또 이렇게 문제 풀어보시고 그게 좋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제 대리 부분인데 우리 그 기본서로는 85페지부터죠 85페지부터인데 내용은 87페지에 있죠 근데 대리 부분은 항상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자 대리가 네 파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리 권한이 있다고 해요 유권대리죠 유권대리는 계약 내용대로 팔린다 안 팔린다 팔린다죠 그죠 그러니까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진다 그러고요 그러면 대리 권한이 없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무권대리 그러죠 이 무권대리는 본인 부동산이 안 팔린단 말이죠 대리인이 뭐 서류 위임장 같은 거 위조해 가지고 본인 부동산을 팔아먹으려고 한 거니까 철없는 자식이 아버지 부동산 팔아먹으려고 위임장 위조해 가지고 이렇게 법률행을 한 경우죠 이때는 부동산 안 팔린단 말이에요 본인 부동산이 추진하지 않는 한 그럼 누가 책임졌어요? 무권대리인이 책임진다 그러죠 그죠 135조 책임이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표현대리라는 게 있다 표현대리는 유권대리다 무권대리다? 무권대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관을 부여한 본인이 책임져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본인 부동산에 팔린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표현대리도 무권대리기 때문에 이 철없는 자식 사례를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협의의 무권대리 그러죠 그래서 협의의 무권대리 그러죠 이 부분만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지는 거죠 자 그러면 또 복대리라는 게 있죠 그죠? 복대리 대리인이 대리인을 선임했다 그거죠 이건 유권대리 일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진다 그러죠 그죠 본인이 책임진다는 말은 계약 내용대로 팔린다 안 팔린다? 팔린다 그걸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대리는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대신에 이렇게 딱딱 네 가지로 끊어놓고 결론은 알고 보시면 여러분이 대리에서 두 문제 내에 세 문제가 나오는데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대리는 우리가 공부해서 맞춰야 돼요 그런데 뭘 또 잊지 마시냐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쓰는 계약서를 보며 매도인 갑 그러죠 그죠? 그 다음에 매수인 을 그러는데 우리가 흔히 그냥 여기 죄송합니다 매수인 병 그러는데 자 갑의 대리인 을 이렇게 표시를 하지만 워낙 대리가 많기 때문에 실제 사례에서는 어쩌냐면 여기 매도인 난 해가지고 여기가 성명, 주민록번호, 주소 이렇게 적게 돼 있고요 아예 여기가 대리인 난이 따로 있어버려요 따로 있어요 또 매수인 난, 성명, 주민록번호, 주소 적게 돼 있고 아예 대리인 난이 따로 있어버린다고요 그러면 매도인 난 적고 대리인 난 적고 그런다 그 말이죠 이처럼 꼭 본인 표시를 해줘야죠 그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현명한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히 갑의 대리인 을 이렇게 적지만 아무튼 유권대리건 표현대리건 무권대리건 복대리건 형식은 전부 어떻게 나타나요? 갑 대리인 을 이렇게 나타난다고요 그런데 이때 을이 대리권이 있다 그러면 뭐예요? 유권대리고 그러면 어때요? 병에게 팔린다 계약 내용대로 팔린다 본인이 책임이다 그 말이죠 대리권이 없다 그러면 뭐예요? 협의의 무권대리 그런다고요 그러다 형식은 이렇게 갑의 대리인 을 나타나는 거죠 이게 협의의 무권대리 이때는 본인 부동산에 안 팔리고 무권대리인 책임이다 그 말이고 표현대리도 어때요? 갑의 대리인 을 이렇게 나타나요? 그런데 얘가 대리권이 없는 무권대리인데 다만 외관상 위임장소로 갑이 이렇게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럼 누가 책임이다? 본인 책임이다 말은 뭔 말이에요? 팔린다 그 뜻이죠 복대리도 어때요? 갑의 대리인 을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죠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누구 부동산에 팔려요? 본인 부동산에 팔린다 그래서 형식은 항상 갑의 대리인 을 이렇게 나타나죠 따라서 대리행위 자체가 없어버리면 표현대리가 뭐건 성립할 수가 없다 그렇게 먼저 알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유권대리부터 한번 보는 거죠 유권대리 제가 기본강의 할 때 이렇게 기본서도 읽어드리면서 그러면서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아무튼 정리된 것을 여러분이 반복해서 자주 보셔야 시험장에서 맺게 돼요 쭉 흐트러뜨려가지고 이렇게 막 보는 것보다는 정리된 것을 자주 보면 암기는 저절로 따라온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걸 풀어보죠 그죠? 갑의 대리인 을 상대방 병이죠 그죠? 그러면 갑의 대리인 을 자 상대방 병 그랬죠 그죠? 이때 갑을 뭐라고 그랬냐면 본인이라고 그랬고요 을을 뭐라고 그랬어요? 대리인 그랬죠 그죠? 그리고 병을 뭐라고 그랬어요? 상대방 그러죠 그죠? 상대방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대리에서는 이 부동산을 팔지 말지 판다면 얼마에 팔지 의사결정을 누가 하느냐 그랬더니 대리인이 한다고 그랬죠 대리인이 의사결정권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의사결정권이 없으면 대리라고 안하고 뭐라고 한다? 심부름꾼 사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한테 만 원 주면서요 집 앞에 편의점 가서 무슨 무슨 담배 두 갑을 사오느라 그랬을 때 그 자식은 뭐가 돼요? 의사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대리라고 안하고 사자 심부름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의사결정권이 대리인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누구 부동산이 팔려요? 본인 부동산이 팔리더라 그래서 그 법적 효력은 본인에게 기소간다 그러죠 본인에게 기소간다 이거죠 그죠? 자 이게 대리제도의 가장 큰 특징이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제 끌어오는 건데 자 봐보세요 병이 갑을 사기강박했다 이건 사기강박도 아닌 거예요 왜 그래요? 의사결정을 의리하는데 본인을 사기강박 해봤자 의사결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사기강박이 아니죠 그죠? 그러면 병이 의를 사기강박 했을 때 이게 뭐예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으니까 이것은 사기가 되죠 그죠? 사기가 되는데 따라서 이처럼 의사표시 하자가 있느냐 하자가 있느냐 혹은 뭔가를 알았다 악의 몰랐다 선의 또 알았다를 지 혹은 몰랐다를 부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누구를 표준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대리인 기준으로 한다 그 말이죠 그죠? 대리인 표준으로 결정한다 그랬죠 그죠? 다만 기억하실 게 민법 다 찾아보니까 본인 기준인 게 딱 하나 있더라 그게 뭐였냐 그랬더니 제가 어떻게 기억하라고 그랬냐면 전두환 대통령이 에지어 TV 나오면 본인은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29만 원밖에 없다 궁박 궁박이 어디서 나왔어요?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서 김 할아버지는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 그랬죠 그죠? 그때 궁박이란 말이에요 그것만 본인 기준 그러면 또 역시나 궁박 말고 경솔 무경험은 다 누구예요? 대리인 표준으로 결정을 했었죠 자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을을 사기 강박 했을 때 뭐예요? 사기 강박이 되고 그러면 누가 치수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치수권은 이게 바로 법적 효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치수할 수 있어요? 바로 본인이 치수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본인이 치수권이 생기는 거예요 생긴다 그러죠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법률 행위를 했던 을이 다시 이 치수권을 대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거에 대한 위임장이 있어야 된다 이 위임장을 뭐라고 해요? 숙권 행위라고 그러죠 그죠? 여러분 이렇게 대리권을 수여할 때 대리권을 수여할 때요 구두로 할 수도 있어요 구두로 구두로 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다 서면을 하죠 그죠? 보통은 서면을 하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위임장이죠 그죠? 위임장 그러면 이 위임장이라는 것은 제가 예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간단하게 적어져 있다고 그랬죠? 여기가 부동산 표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몇 번지 부동산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위임의 내용이 나온다고 내용이 그러면 이 부동산에 대한 예를 들어서 매매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함 뭐 이런 식으로만 굉장히 간단하게 적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위임인, 갑, 수임인, 을 그런데 이때 갑에 무슨 도장 찍어요? 인감도장 찍는 거예요 그리고 인감증명서 첨부에 가야죠 그죠? 자 이거 들고 오면 병이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을하고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때 계약서는 갑을 대리인 을 이렇게 적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데 이런 위임장이 새로 필요하단 말이에요 취소하려고 그러면 취소에 대한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대리의 가장 큰 특징인처럼 의사결정자와 법조기록의 기속주체가 분리된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대리 같은 경우는요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의사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 법정례가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다 그렇게 돼 있어요 행위능력이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인은 18살 미성년이 있잖아요 미성년을 대리인으로 손임해도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갑은 자기 대리인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런데 또 이제 더 가보면 자 대리인이요 매매계약에 대해서 대리가 있다 그러면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수령할 권한이 있겠죠 또 그냥 위임장이가 매매에 대해서 대리권이 있음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것을 해석할 때 대리는 어때요? 중도금, 장금 수령할 권한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장금기를 연기해줄 권한도 있었죠 연기해줄 권한도 그러나 면제해줄 권한은 없단 말이에요 면제해줄 권한 그런 것은 없었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매매계약에 대해서 대리권이 있는 자가 그러면 자기가 체결했던 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있느냐 없다 왜요? 해제권도 법적 효력이니까 본인에게 기속한다 따라서 매매계약에 대해서 대리했던 자가 그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해제에 대한 위임장이 새로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권을 수여함 이런 식으로 위임장이 필요하다 이것을 특별수권을 요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죠 자 그런데 아까 봤던 의리 대리인으로서 계약금, 중도금, 장금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그 돈을 자기가 가지면 횡령 배임이 되겠죠 본인에게 줘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돈이 누구에게 와야 돼요? 본인에게 와야 되고요 이쪽이 매수인 쪽이다 그러면 소유권이 누구에게 와야 되겠어요? 본인에게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또 매매계약에 대해서 대리권이 있는 자가 그 취득한 부동산이 있잖아요 그걸 처부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다시 처부달라고 하면 뭐가 필요하다? 특별수권을 요한다 그러죠 그러면 법적 효력이요 정상적으로 흘려갔으면 이게 뭐예요? 법적 효력이죠 그런데 문제가 꽝 터졌다 그러면 뭐예요? 이게 법적 효력이잖아요 이렇게 봐 두셔요 이렇게 봐 두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앞 이번에는 의사 표시에서 그것도 있었죠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번에는 본인 갑이 상대방을 사기 강박했다 그러면 의사결제가 하자가 생겼죠 그러면 대리인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병은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대리인이 병을 사기 강박했다 그러면 의사결제가 하자가 생겼죠 본인이 알건 모르건 상관없이 뭐예요? 취소할 수 있다 그것도 연결시켜서 이렇게 봐 두셔요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대리 내용인데 대리의 종류인데 대리는 유권대리도 있고 무권대리도 있지만 다시 어떻게 나눌 수도 있냐면 임의대리하고요 그 다음에 법정대리 이렇게 나눌 수도 있었죠 법정대리 이렇게 나눌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자 임의대리 그러면 임의로 대리인으로 선임한 자니까 위임장을 준 관계다 물론 구두로도 되지만 그러면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위임장을 뭐 자기 부인에게 줄 수도 있고 그 형제에게 줄 수도 있고 친구에게 줄 수도 있고 법무사 변호사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대표적으로 변호사 1년 내내 변호사 생각하라고 그랬죠 법정대리 그러면 이것은 법으로 딱 정해진 대리인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에게는 친권자나 후견이 있는데 우리는 친권자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이 법으로 정해진 대리인이죠 자 그러면 임의대리는 숙권행위가 있어야죠 위임장 주는 행위인데 구두로도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보통은 위임장으로 주죠 그리고 대리권 범위도 숙권행위의 해석이란 말이에요 해석 이렇게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매매계약에 대해서 대리권이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금 중도고 잔금 수령할 권한이 있고 연계줄 권한까지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법정대리라는 것은요 법에서 정해진 대로잖아요 법에서 정한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정 그러거든요 그래서 대리권 범위도 법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죠 그런데 권한을 그 대리권 권한 있죠 그 범위를 정하지 않는 정하지 않는 대리인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예를 들어서요 명백하지 않을 때인데 제가 똑같은 얘기를 들어드려요 1년 내내 저는 항상 똑같이 드려요 여러분이 기억을 하니까 여러분이 상가를 분양을 받았어요 뭐 하려고 임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데 임차인이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공실로 비어있으니까 여러분 좀 짜증나죠 그죠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해외여행을 가면서 나한테 통장을 맡기면서요 여기 관리비 나오면 관리비도 좀 내주고 여러 가지 일처리를 좀 해주라 이러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임장 주지 않았어도 보여요 대리권을 수여했죠 이처럼 숙권행이라는 것은 꼭 서면이 아니라 구두로도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범위가 애매모호한 이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 말이죠 그죠 뭐냐 그랬더니 자 이것을 보존행위 관리행위 체부댁이 이렇게 나눠보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관리행위를 이용개량행위라고도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요 이게 미등기 상가였어요 그래서 보존등기 한다 이런 게 이제 보존행위죠 또는 수도관이 동파돼가지고 파열돼 버렸어요 수리업자 불러다가 빨리 수리하죠 이런 게 보여요 보존행위죠 이 보존행위는 다 할 수 있단 말이죠 이 영어가 어디서 나와요 공유에서 나와요 공유에서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고 관리행위 임대차 같은 거거든요 이것은 뭐 어땠어요 지분 과반수로 하고 처분은 전원동의를 요한다 그랬었죠 자 그런데 범위를 정하지 않는 대비인은 보존행위는 할 수 있는데 함불로 팔아버리거나 여기 담보물 제공하고 저당권 설정하고 이런 거 하면 되겠어요 안되겠어요 안되겠죠 그죠 처분행위는 못해요 그런데 이제 관리행위가 임대 내주고 뭐 이런 것들인데 자 봐보세요 내가 임대 내줄 수 있느냐 그 말이죠 그죠 자 그랬더니 원래 이 대비의 목적물 있죠 목적물이나 대리를 하게 된 권리가 있다 그랬을 때 자 이 지금 대비의 목적물인 이 상가는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분양받았다고 그랬어요 임대하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내가 알아서 임차인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입어넣었다 그러면 어때요 그 성질이 변했나요 임대가 임대잖아요 그러니까 성질이 변하지 않았다 그러죠 그러면 이것은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다만 의사결정권이 대리인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뭐 보증금 올세 그것은 대리인이 결정해서 해도 상관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이 조금 더 받을 수는 없어서 뭐 이럴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나한테 통장 맡기고 갔는데요 거기 예금에서 찾아가지고 주식 투자했다 그러면 예금이 뭘로 바뀌어버려요 주식으로 바뀌어버리죠 그러니까 성질이 변해버리잖아요 이런 행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다 여러분이 원래 사채를 빌려줬거든요 사채를 빌려줬는데 사채를 이자를 더 많이 준다면 사채로 바꿨다 그러면 뭐예요 성질이 변하지 않았죠 이건 할 수 있죠 그러다 예금을 이자 더 많이 준다고 사채로 바꿔놓는 것은 어떻게 되죠 성질이 변해버리죠 이런 건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법인에 의해서 관리행위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대리인이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공동대리냐 각자대리원칙이냐 그랬더니 각자대리원칙 그러죠 각자대리원칙이에요 각자대리 이것은 뭘 생각하라고 그랬냐면 의사표시하는 대리를 능동대리 의사표시 받는 대리를 수동대리 그러거든요 그러면 수동대리 한번 생각해보자 그 말이죠 자 꼭 공동대리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등급 변했을 때 집변원 아저씨한테 기다리라고 그러고 다시 어떻게 해요 공동대리 전화해서 얼른 와 해서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받아야 된다 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공동대리에요 각자대리에요 각자대리다 그랬죠 다만 법률 규정이나 혹은 본인의 의사표시 의해서 믿을 수 없으니까 꼭 공동대리 해 그러면 공동대리 해야 돼요 하지만 그때도 수동대리만큼은 각자대리 할 수밖에 없다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자기계약 쌍방대리 인정해요 부정해요 부정이죠 그죠 이거 금지시켜놨죠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금지죠 그죠 금지시켜놨단 말이에요 금지시켜놨는데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자 예외가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가능하다 그러죠 그죠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가능하다 그러고요 두 번째가 시험에 종종 나오는 부분인데 채무 변제는 할 수 있다 그래요 채무 변제 채무 이행이라고 그러죠 변제는 똑같은데 아무튼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한테 통장을 맡기고 갔죠 그런데 예전에 여러분이 나한테 100만원 빌린 게 있대요 그러면 오늘이 변제기다 그러면 내가 알아서 여러분 통장에서 100만원 뽑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자기계약 형태로 여러분이 만약에 누가 내 통장 한불로 손대 이런 생각이 든다면 애초에 대리콘을 안 줬어야죠 그죠 그런데 대리콘을 준 이상은 가능하다 자기계약 형태로 뽑아갈 수 있어요 그러다 채무 이행이라도요 이게 변제기가 도래한 정상적 채무 이행이지 아직 변제기 전이다 그러면 이런 건 뽑아가면 안 되죠 그죠 항변권이 있다 동생항변권이 있다 항변권이 있는 거 이런 거 안 되겠죠 그죠 이런 거 안 된단 말이죠 이런 거 안 되고 또 뭐도 안 되냐면 대물변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죠 이런 거 안 된다 그러죠 그죠 여러분 그 100만원 빌려주고 100만원으로 갚는 것을 뭐라고 해요 변제 그러죠 그런데 100만원으로 빌려주고 돈을 빌리고 물건으로 갚는 것을 대물변제라고 그러는데 제가 100만원 말고 이 부동산으로 가져가 버릴까 부동산 가져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등기신청 대리는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되죠 그죠 여러분 그 뭐 생각하시냐면 법무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무사 우리가 어때요 매도인 매수인의 한 사람 대리인에게 대리권 수여해버리죠 쌍방대리가 되잖아요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세요 자 그래서 이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금지시키는데 여러분 우리 그 공인중개사는 경매신청 대리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법원에서 100번지 부동산 물건이 하나가 나왔는데요 공인중개사가 A로부터도 입찰대리 그 다음에 B로부터도 입찰대리 쌍방대리가 되죠 이거 금지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법원에 입찰한 행위 이것은 뭐예요 무효라고 그러죠 우리 반례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 대리권남용이 있었답니다 대리권남용 자 대리권남용이라는 용어를 쓸 수도 있고요 혹은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에 반해서 자기나 제3자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죠 자 이것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갑의 회사가 있었죠 구매부 이사 이사는 부장이나 뭐 과장 임직원 그러죠 직원인 부장 뭐 차장 과장 이런 사람하고 달리 임원이란 말이에요 임원은 위임장이 없어도 대표권이 있으니까 대표는 그냥 대리권이 있다 그냥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라고 했죠 그래서 구매부 이사 대리가 대리권이 있는 자죠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삼성전자 구매부 이사 납품업자들에게는 신같은 존재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이 납품업자였다 그런데 둘이 친구 사이였다 뭐가 좋아도 좋겠죠 그래가지고 자 의료 납품 1억 원을 했는데 3억짜리 영수증을 끊어줬단 말이에요 3억짜리 끊어줬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죠 이게 대리권 남용이 되는 거죠 대리권 남용 대리권 왜요 대리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본인에 대해서는 배임이 되어버렸죠 어떻게 돼요 자기나 상대방이나 혹은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버린 거 그러면 문제는 자 3억 원을 본인에게 청구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그죠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어떻게 알아보세요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예의적으로 상대방 병이요 대리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죠 그죠 그랬더니 이게 뭐하고 똑같냐며 107조죠 그죠 왜요 비준표시 가난 법규정 있죠 이거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107조 유추 적용한다 그러죠 107조 유추 적용 이렇게 해결해라 그 말이죠 자 그러니까 병은 3억 원 청구할 수 있는데 의라고 병하고 쏟아앉아 먹으면서 오우 이랬단 말이죠 대리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할 수 있었다 그러면 청구하지 못한다 그 내용이었죠 그죠 이렇게 봐 두셔요 자 봐 두시고 자 우리 기본서에서 위치만 좀 확인하고요 간단히 넘어갈 건데 자 어디 표 곳이냐면 88페이지 나오죠 그죠 양가로 4번 보면 대리와 구별할 제도 나오죠 그죠 제도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대표 나오죠 대표 나오는데 그냥 대표 나오면 대리라고 생각해버리라고 그러나 사자하고는 다르죠 그죠 사자하고는 다른데 거기 동그라미 2번 보면 사자의 경우 효과 의사를 본인이 아버지가 결정하잖아요 대리에서는 대리인 스스로 의사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랬죠 간접 대리 이런 거 알 필요가 올게요 자 그 다음에 89페이지 보면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그러면 우리는 법률행위 대리 법률행위 무효치소 법률행위 조건 기한 그러죠 그래서 법률행위에 대해서 대리가 인정되고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 보면 사실행위나 불법행위는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교통사고를 대리로 낸다 이럴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동그라미 2번 보면 혼인이나 유언 같은 가족법상 행위도 있죠 혼인을 대리로 하면 말이 됩니까 안 됐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다만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가 아니거든요 의사의 통지 그러면 직업주의는 의사가 최고유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의사 그러면 최고유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최고 거절 그 다음에 청약의 위인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대리가 허용된다는 예의가 있다 사실은 불법행위가 안 됐고요 그 정도만 보셔야 해요 그 다음에 대리와 기초적 내부관계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숙권행위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는 여러분 이거 공부하지 마라 그랬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자 우리가 변호사를 만났다 그러면 사건 이야기하고 뭐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 이길 수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이거 그러면 변호사님 맡아주세요 이렇게 하고 끝나잖아요 이게 숙권행위죠 그죠 근데 독일 사람들은 자 이 숙권행위를 다시 또 두 개로 나눠본 거죠 그죠 어떻게 위임계약을 한 단계 그리고 위임계약에 따라서 대리권을 단독으로 단독행위로 수여한 단계 이렇게 나눠봤다 그 말이에요 위임과 숙권행위를 또 나눠봤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을 위임 이것을 기초적 내부관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여러분 너무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는 들어가지 말자 그 말이에요 들어가지 말자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숙권행위 그러면 뭐 생각하는 거예요 위임장 주는 관계 그냥 이렇게 알아버리라고요 자 그리고 나서 넘겨보시면 90페이지 이제 대리권에서 아래 대리권 발생원인 양가를 입어 법정 대리권 발생원인 나오죠 그죠 가를 고무라고 나와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그러잖아요 자 그렇게 보시고 오른쪽 오시면 양가로 입어 임의대리권 발생원인 나오죠 가를 고무라고 나와요 숙권행위 이렇게 나오죠 그죠 숙권행위 그렇게 보세요 자 박스 3번에 대리권 범위와 제한 나오죠 그죠 법정 대리권 범위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그러죠 그죠 여러분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심화 과정에서는 이론을 좀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기출문제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옮겨가기 때문에 자세한 것을 또 알고 있다 그러면 어디를 보라고 그랬어요 기본강의 듣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92페이지 보면 임의대리권 범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숙권행위 해석이란 말이에요 숙권행위 해석인데 이제 기업번 보세요 이제 시험 잘 나오는 부분이죠 자 기업번의 A번 보면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 받은 대리인은 그냥 위임장에는 매매에 대해서 대리권을 수여하면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근데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해요 당연히 계약금뿐만 아니라 중도금도 장금도 수령할 권한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준다 그 말이죠 더군다나 B번 뭐예요 두 번째 줄 나오지만 오른쪽 매매대금 지급길 연계줄 권한도 갖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C번에 보면 임의대리인 변호사를 생각해보세요 의사표시를 할 수도 있고 상대방으로부터 뭐예요 편지오면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동 대리권을 포함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나 니은버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나오죠 A번 보면 대여금 영수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 대여금 일부를 면제해 줄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면제 X 이런 거 없다고요 그 다음에 B번 매매계약을 소개하고 매수인을 대리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곧바로 제3자가 매수인을 대리해서 매매계약 해제 등 해제 X 일체의 처분권과 해제에 관한 상대방 의사를 수령할 권한까지 있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다시 해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특별 숙고를 요한다 또 병이 해제에 그러죠 그럼 나 이제 대리는 아니에요 이래야죠 해제에 관한 의사표를 수령할 권한도 없어요 10번 보면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을 수요받은 대리인의 그 부동산 처분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이에요 다 특별 숙고를 요하죠 딥은 아까 말씀드렸죠 경매 입찰 대리권 공인중개사잖아요 그죠? 공인중개사 매각화가 결정이 있은 후에 매수인이 된 본인을 대리해서 채권자의 경매 신청 치하에 동의할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또 이거 동의해 주려면 특별 숙고를 요한다 그러죠 2번 예금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자가 가진 대리권에 당연히 그 예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거나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다 처분권 없다고 그랬죠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특별 숙고를 요한다 그런데 동그라미 2번 보면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때죠 그죠?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무슨 행위를 할 수 있느냐 118조죠 그죠? 권한을 정하지 않는 대리인은 다음 각호 행위만을 할 수 있다 그래서 1호 보존행위 할 수 있죠 2호 보세요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성질을 변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이용개량행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그 아래다가 3번 적고요 처분행위 X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넘기시면 94페이지에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금지되잖아요 근데 법정본 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그랬으니까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자기계약 쌍방대리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단소조항의 법은 뭐가 있어요? 채무이행은 할 수 있다 그 말 나오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래 동그라미 3번 보면 자기계약 쌍방대리 예의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교육법 본인의 허락이 있을 때 리은 번 채무이행 나오죠 그죠? 채무이행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나 세 번째 줄 오른편 보면 그러나 기암미돌에 기암미돌에 채무변제 할 수 없죠 다툼이 있는 채무변제 뭐 동생왕벽에 붙어있는 채무변제 뭐 대물변제 이런 건 허용되지 않는다 근데 10번 등킨청 대리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법무사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했는데 위반에서 자기계약 쌍방대리 하는 행위는 뭐가 돼요? 무권대리가 되어버리죠 그죠? 근데 입찰해서 쌍방대리해서 그죠? 쌍방대리했다 그러면 무권대리가 되어버리죠 그렇게 해서 입찰한 행위 자체는 뭐가 되어버려요? 무효다 그러죠 그래서 오른쪽 판례 나오죠 시험 잘 나옵니다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동일 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 대리인이 된 경우 그 대리인의 입찰은 무효다 그랬죠 자 공동대리 119조 각자 대리 원칙이라고 그랬잖아요 대리인이 수인 여러 명이 있을 때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숙권행위에 다른 바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않는다 그랬죠 동그라미 3번 공동대리 입안했을 때도 뭐가 되어버려요? 무권대리가 되어버린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4번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공동대리 꼭 해 할 때도 뭐예요? 수동대리에 있어서 만큼은 각자가 대리할 수밖에 없다 양가로서 한번 대리권 남용 나오죠 시험에서 대리권 남용 이 용어를 쓸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쓸 수 있다고요?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에 반해서 본인의 이익에 반해서 배임행위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혹은 본인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나 상대방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이죠 그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대리권 남용이다 그러죠 그죠? 자 동그라미 2번 보면 실제 사례는 어떤 사례였냐면 제가 이거 지금 그 이사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판례에서 뭐가 있었냐면 은행 은행 옛날 상업은행 지금 우리은행 있잖아요 지금 우리은행인데 옛날 상업은행이었어요 상업은행 지점장이었어요 지점장 지점장도요 당연히 이사 지점장 대리라는 용어 쓰지 않아도예요 안아도 당연히 대리인이에요 대리인인데 그 옛날 수기식 통장이니까 가능했는데 고객에게요 이렇게 예금을 유치한 다음에 그것을 본인 통장으로 입금을 안 하고 그것을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장영자에게 대출을 해줘버렸죠 그런데 굉장히 이자를 많이 주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이렇게 돌려주고 하다가 사고가 꽉 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고객이 상업은행에게 자기 예금을 청구할 수 있느냐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지점장에 병사장님이 이리 와보세요 해가지고 이자 많이 줄 때 해서 했단 말이에요 대리인권 남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면 어때요 청구할 수 없다 그 내용이죠 그죠 또그라미 이번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대리인권 남용 자 아무튼 대리인권 남용은 어떻게 해결한다 의사주의가 가미된 표시주의 가장 잘 드러난 법점이 107조라고 그랬죠 그래서 107조 유추 적용한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대리권 소멸 나오죠 대리권 소멸 사유인데 여러분 대리는 본인과 대리인의 신임관계잖아요 신임관계 그래서 어쩌냐면 대리인이 사망했다 상속인 자식하고 본인은 신임관계가 아니죠 또 본인이 사망했다 그럼 본인의 상속인은 대리인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본인 사망은 대리인 사망은 대리인권 소멸해버립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 1번에 본인 사망 나오죠 본 동그라미 사동그라미 본사 이렇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본사 그런데 대리는 사망뿐만 아니라 파산 또는 금치산 금치산이 뭐예요 성년후견 개시 그러죠 한정치산은 아니에요 피한정후견 개시는 아니에요 그래서 파산이나 금치산인데 자 봐보세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본인이 성년후견 개시가 됐어요 그럼 대리권이 소멸해야 됩니까 아니죠 오히려 없는 대리인도 붙여줄 상황이죠 그래서 본사 대리인이 바로 사망 파산 금치산 성년후견 개시 그러죠 자 이것은 이무대리 법정대리 공통된 소멸사유죠 그런데 128조 보면 이무대리의 특유한 소멸사유란 말이에요 거기 내용 보면 이무대리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법률 행위에 의해 수여된 대리권 나오죠 그죠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그럼 법정대리인데 법률 행위에 의해서 뭐예요 숙권행위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무대리를 말한다고 아셔야 돼요 전주의 경우에 꼭 그건 아닌데 원인된 법률관계 이게 위임계약 말하거든요 두 개로 나눴을 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매매계약에 대해서 대리권을 수여했는데 매매계약 해버렸다 그러면 이제 대리권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버리세요 그래서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에 의해서 소멸을 하고요 또 법률관계 종료 전이라도요 미국 영화 보면 변호사한테 파이어 너 잘렸어 이게 우리나라 말로 뭐예요 숙권행위 처리죠 그래서 본인이 숙권행위 처리한 경우 파이어 했을 때도 소멸한다 그러나 법정대리면요 본인이 10살 먹은 애기고요 법정대리인이 엄마죠 그죠 10살 먹은 애기가 엄마한테 파이어 그러면 맞아 죽는다 그래서 이것은 이무대리의 특유한 소멸사유다 이렇게 알아둡니다 자 98페이지 보시면 대리행위 나오죠 대리행위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먼저 현명주의라고 나오죠 114조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된다 매도인 난을 채워라 그 말이죠 그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본인이 책임진다 그 말이죠 이왕 수동대리도 똑같다 그 말이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는데 다만 이제 여기 봐보세요 본인을 안 적어버리고 매도인을 그냥 이렇게 적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표시주의죠 표시주의 표시주의니까 이거는 자기를 위한 계약으로 봐버리죠 자기를 위한 계약이니까 의라고 병하고 매매계약 체결된 거예요 따라서 이때는 의리 착오로 취소도 못해요 이거 착오도 아니에요 이렇게 보는 거죠 다만 이렇게 적기는 적었는데요 위임장을 제시했대요 위임장 제시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병으로서는 대리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죠 그럼 뭘로 가요 대리로 가죠 자 뭐예요 의사주의를 가면 표시주의 표시주의 원칙인데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의사로 간다 그랬죠 그렇게 봐두세요 또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냐면요 할머니가 특히 임대차계약 재계약할 때요 할머니가 온 거예요 원래는 할아버지가 임대인인데 할머니가 온 거죠 그래서 새댁 잘 지냈어 그래서 할머니 오랜만입니다 할머니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영감이 술 먹고 쓰러져가지고 말이야 그냥 나보고 가서 계약하고 오래 그래서 내가 도장 들고 대신 와서 아 그러세요 자 그러면 병은 어때요 대리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죠 그런데 이때 할머니가 그냥 우리 할아버지 이름 적고 여기다 도장 찍을 때 그래서 아 그렇게 하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대리 아니에요 대리다 그 말이죠 유효한 계약이 된다 그 말이에요 왜요 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니까 그 말이죠 그죠 그래서 거기 99페이지 보면 양가로 2번 현명의 방법 나오죠 그죠 동그라미 2번 보면 일반적으로 갑 대리인 을 이런 식으로 적는단 말이에요 적는데 거기 한가로 2번에 보면 자 매매 위임장을 제시하고 이 말 나오죠 그죠 그럼 뒤에 볼 필요도 없이 뭐예요 이건 대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매매 위임장을 제시하고 매매 계약 체결하면서 매매 계약서에 대리인 이름만을 기재하더라도 그것은 소유자를 대리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런데 한가로 3번에 대리인이 본인 이름으로 한 의사표시기를 했죠 대리인이 본인 이름으로 했잖아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면 대리인이 본인의 대리님을 표시하여서 법률행위를 하지 않고요 직접 본인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은 유효한 대리행위로 인정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컨대 미탁된 본인 인장을 사용해서 직접 본인 명의 증서를 작성한 경우 본인에 대해서 회력이 발생한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런데 동그라미 2번 보면 그러나 본인의 이름을 사용했어도요 대리인이 본인처럼 행사하고 상대방도 대리인을 본인으로 안 경우 그랬죠 예를 들어서요 부인이 남편이라고 해서 같이 온 거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남편이 아니라 내연관계의 남자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본인인 것처럼 행사해가지고 남편 부동산을 파는 계약을 했다 결론 팔린다 안 팔린다 안 팔린다 그래야죠 이건 유효한 대리행위가 될 수가 없죠 그죠 자 이 경우에는 설사 본인을 위해서 하는 의사로서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유효한 대리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경우는 어떻게 해요 대리인 자신이 범위룡의 당사자가 된단 말이에요 대리인으로 한자가 책임을 져야 돼요 자 100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3번이죠 115조 나오죠 대리인이 그러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아 해버리죠 그럼 어쩐다고요 그 의사 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랬죠 그죠 끊어보세요 그래서 이때는 을이 표시된 대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착오로 취소도 못해요 그러나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할 수 있었을 때 뭐예요 위임장 같은 게 제시됐다 그 말이죠 그러면 대리로 본다 그 말이죠 그죠 그렇게 보셔요 그래서 한가로 1번의 원칙 보면 세 번째 줄에 나오죠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자기를 위한 계약이니까요 착오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런 말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리인의 하자 116조 나오죠 이라 의사표 효율이 의사의 흠결이나 사기 강박도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 그 사실 유문은 누구를 표준으로 대리인 표준으로 그랬죠 그죠 다만 이항 내용은 뭐냐면 자 갑이 의사 결정 과정에 간여를 한 거예요 갑이 의뢰기에요 A 부동산을 사라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리 A 부동산을 사는데 얼마에 살지 의사결정은 대리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는 의사결정에 갑도 참여를 했으니까 짬뽕 뭔가를 알았냐 몰랐냐 이런 것을 짬뽕에서 판단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특정 법률 행위를 위임한 경우 대리인이 본인 지시에조차 그 행위를 한 때는 본인은요 이때만큼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해서 대리인의 부지 몰랐다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고요 자 따라서 거기 보시면 101페이지 보면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매 대상 토지에 관한 저간의 사정을 알면서 대리인의 적극 가담했다 그렇죠 적극 가담했다 여러분 이런 말이죠 그렇죠 갑하고 의라고 자 매매계약을 했는데 병에 대리인 정의 적극 가담했다 원래 이중매매는 이유죠 그렇죠 근데 적극 가담 알면서 꼬셨다 이거죠 꼬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무효가 되어버려요 이게 103조 무효가 되어버리죠 무효가 되죠 그러면 이때 적극 가담했는지 악인지 권윤인지 이걸 누구를 표준으로 결정한다 대리인 표준으로 그래서 본인이 알든 모르든 어때요 본인은 결론 소유권 취득 못해요 그 내용이죠 그래서 대리인 표준으로 결정해라 그 말이죠 따라서 세 번째죠 설사 본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거나 반사의성을 야기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매매계약은 반사의 질서 법률 행위로 우효가 됩니다 그 말이죠 양가로 2번 대리인 능력 나오죠 대리는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아래 한가로 2번 의사능력은 있어야 돼요 행위능력을 요하지 않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첫 번째적으로 오른편 대리 행위로 인한 법률 효과는 본인에게 기속하잖아요 대리는 아무런 불리익을 받지 않죠 그래서 대리인이 행위능력자의 필요가 없다는 것은 넘겨보시면 또 그런 2번 따라서 제한능력자가 대리인 자격으로 대리 행위를 하게 되면 그 대리 행위는 완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후에 본인은 대리인의 행위가 제한능력자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치수할 수 없다 그 말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대리의 효과 법적 회력은 전부 본인에게 기속한다고 그랬죠 그죠 거기 뿐만 아니라 부수적 효과 기속 뭐예요 치수권이나 해제권도 다 누구에게 본인에게 기속한다 그랬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고 오른쪽 보시면 본인의 능력은 어때요 법정대리 같은 경우는 얘는 누구예요 열사리여도 상관없죠 그죠 그래서 본인은 권리능력만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능력만 있으면 되고 의사능력 행위능력은 필요 없다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본 게 뭐예요 유권대리 살펴본 거예요 유권대리 자 그래서 이번 강의는 이곳으로 마치고요 다음 강의에서 복대리하고요 묵권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박진희